마나스톰 마나스톰 선방의 신 마나스톰 아닌가 아 아닌가 아 야스하고 몰룩하고 해적하고 다 있어가지고 마나스톰 하는거거든 용족이 벤 있더라고 근데 안나오네 근데 안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좋아요 출발 나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장난기 빼 0으로 가자 장난기 빼고 최고의 선택만 한다 이제부터 뭐 안맞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지 뭐 그지 비겼나보다 대고용 2뎀을 맞았어 한마리는 잡... 멀록이었는데 2111이었는데 21은 잡을 수 있네 아 랩업하고싶다 그냥 랩업할까 따라가도 되잖아 굳이 안따라갈 필요는 없잖아 랩업하자 랩업 마나스톰의 초반에 아주 강력한 그거를 이용 못하고 있긴 하지만 하지만 2랩을 찍으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걸로 가자 어 비길거거든 그쵸 두개를 잡고 하나를 못잡았다는 것은 비기거나 이기거나 아 지거나 아씨 나왔는데 나머지가 좋아 아니 나왔는데 나머지가 좋잖아 아니 이거 3개 짚는건 별로 아닌가요? 아 대체 랩업하자 아 내가 웬만하면 집을라 그랬는데 저건 아닌거 같아가지고 그래도 해적이 나와서 조은하서인으로 바꿨다 남들과 비슷한 필드인데 여기에 한마리 더 있는거죠 토큰이언 왼쪽 아 오른쪽 왼쪽 아니 오른쪽 왼쪽 아니 오른쪽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25% 30%인데 졌잖아 아이 질 많아 인정 이게 아 한마리가 한 종족이었네 이라 안대로 구경해 뒤에서 요정도 서지면 정리될거 같은데 다음톤을 레벨업하고 한마리 뽑고 그 다음이 애매하네 3만화 갈때는 3만화 가고 뭐하냐 분명 이기실 수 있을거에요 어우 선방초구여 2.1 2.1 2.1 2.1 4.1 3.1 1.1 4.1 4.1 5.1 5.1 5발 5발을 한다. 이 주꾸미 이빨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5발? 5발? 5발 할만하잖아 솔직히 그치? 이 주꾸미의 천보 3,3짜리 5발 갈만한 것 같은데 5발인가? 5발이냐? 4발이냐? 4발이냐? 5발이냐? 나는 5발이 맞다 다 5발로 가자 랩업하고 요정도면은 다 비벼볼 만하다 상주꾸미이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봐라 5발 가자 5발 이대로 계속 가시죠 5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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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발이 맞다봐 지금 나쁘지않고 5발 과정으로 6발은 좀 그렇고 5발이 맞는 것 같아 5발 아 근데 페어 나머지가 좀 더 풀려야될텐데 저게 문제네 5발 5발 어떻게 갈지 결정하자 하지만 상대는 요구사로 5발 아 6발이 6발은 별론게 아 뭐 말도 안되지 뭐 4개를 팔고 꿇어박고 말도 안되지 5발을 가는게 맞는 것 같아 아 6발은 근데 용이 없어가지고 사실 뭐 별로 딱히 찾을게 없어 사실 아 요구사로 왼쪽 안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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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을 맞은거 아아 아까비까비 에휴... 아...씨... 돈이나 케이로 가야되겠다 아... 한번더...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분노를 채워하십시오 파밍해 파밍 가자 다음 턴에 오래 가는 것도 괜찮은거 같애 요정도면은 혼내줄만 하다 오래 가자 오래 갈만한거 같애 드로우... 아 한바퀴 더 돌 수 있나요? 되나 한바퀴 더... 아...하나 더 먹겠는데 어 쌍알? 쌍알이랄 쌍알이랄 아이 쌍알은 좀 고민이 되네 쌍알이랄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멀룩한 마리 키우고 싶긴 한데 아...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흐어... 아... 치아... 아... 아... 드로우면 드로우해야되는데 고양이... 없애자 여기서 6렙 바로 찍고 초고하 하수인으로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바로 6만화로 가가지고 흉압체 2마리 흉압체 2마리 희드라 전투철단기 흉압체 흉압체 빗송 희드라 싸대기 흉압체 흉압체 희드라 흉압체 희드라 싸대기 빗송 나머지 하나 버프 흉압척 아 잘 잘가지고 4대기 드로우 오 아 나 팔았지 아 아 아 빠르다 진짜 갈만하지 않나 보자 그럼 레벨업 부를까? 한 마리 어이 없나 보자 아 요건 좀 땡기네 기긴하네 뭐니뭐니 돈채기만 버프 누가 받았냐 근데? 아 받았구나 힛드라이 무빙에 일단 치워놓자 치워놔야 안받으니까요 해적 없는척해요 어어 무빙 보셨죠? 피해놨지 아 그것도 괜찮지 그렇게 하는거 아 근데 또 팔아야되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왔다 왔다 오신다 오신다 나온다 슈퍼 빠르기 싸대기 아 맞버렸다 아 알만두 야 알만두세요 어어 야 알만두세요 어어 온다 간다 이제 소질이 있으시군요 멀록도 한 마리 키우긴 할건데 멀록 하나 킵해놓고 아냐 골드링 갈까 여기서 그냥 아 골드링 리븐 데어 콤보가 나왔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어떡하지 아 일단 짚어볼까 가야겠는데 안갈수 없는데 다 나왔는데 야수가 없네 어우 흉압재다 흉압재 안집을수 없는데 오 설마 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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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삼 tint다 됐다 다 먹었다 개웃기네 아 이거 원래 이거 할려던거 아니었는데 100% 가시고 즐게임 했습니다 아이고 잘 끄네 나도 키워야겠구만 나도 키워야되겠구만 4세기 첨부 베끼기 3번에 가시겠는데 이거 게임 다 6렙인데 아우 미안합니다 피 많으신 센 분이셨는데 10턴에 이걸 만들어버렸네 잘 가시고 오 오셨다 오셨다 삼무새 오셨다 삼무새 오셨다 삼무새 오셨고 10원쓰고 삼무새 찾기 낸조개즈 삼무새 가자 삼무새 가자 이거 1등 못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1등인 것 같아 아 패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되게 전환됐네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원래는 어휘인프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냥 빅셈덱으로 구컬리스터로 한번 가보려고 아예 안되지 안되지 성장하라 죽지말고 한번더 성장하라 아 이제 저리가 아니네 성장하라 싸대기 한번 보자 고소하게 10 아유 미안합니다 또 죽으셨네 떼셨는데 미안합니다 에이 약하지 않았네 벌써 만피 2명을 보내버렸대 황드린 은근 어떤 것을 올려놓을까 는 어휘인프 옆에서 구경해 또 한 명 보내드려야 되겠네 얼마나 어이없을까 이게 구턴필드란 말이야 구턴에 요정도면 쎄잖아 리본레어의 R이 있고 10턴필드에 불안에다가 이제 다 키워 10턴필드에 16, 17 키워놓고 이제 해적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이고 쎄보이네 야 쎄보여 아 죽었잖아 한 마리에서 죽었네 4대기 한번 가자 이제 4대기 아 앵무소 죽었어 아우 말도 안했어 한 번 더 성장 아 아 아 이거 죽게임이니까 완전 재밌네 한 번 또 보내드리고 세 번 보내드리고 아 네 명 보낸나 1명 2명 3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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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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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다 써놨는데 알게없네 야스 올려놓을걸 아 거의 인포 빼고 야스나 올려놓을걸 그다 난 이 게임 과연 내가 지는거 아니야? 1명 3명 4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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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지지 않지 않을까 완성되기 때 그래도 좀 불안한 건 이 두 마리가 뒤졌을 때가 조금 애니하겠네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 번 보자구요 100% 끝났네 끝났어 끝났어 또 하나 벗어낸 싸들기 이이이 나 만났으면 진작에 지쳤으면 좋음 좋게 2등 하는군